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은행 지주사 같은 경우에 2024년에 거의 KB가 2배 정도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주화는 더 확대를 하면서 배당 매력도 높고 그런데 최근에는 웨인의 매도로 인해서 급격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따져보면 배당 매리트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금융주는 어떻게 보세요? 금융주는 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매력이 있거나 엄청나게 매력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하기보다는 매력도가 과거의 100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한 7, 80 정도로 조금 낮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은 부분이 저는 부동산이 약간 좀 불안하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전세집을 좀 알아봤었는데 그런 집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가 20억짜리 부동산인데 전세를 10억에 내놨더라고요. 전세가율이 50%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대출이 4억이 있더라고요. 아니 20억짜리 집에 대출이 4억밖에 없으면 권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억이 전세금이잖아요. 본인 실금액은 1억 2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풀 레버리지가 되어 있는 거죠. 전세금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집들은 다 그런 구조여서 제가 이제 좀 딴 데 알아 알아 보다가 이제 조건에 맞는 집을 이제 계약하긴 했는데 보면서 느낀 부분이 아 이게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가게들이 많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당히 가게들의 부채라는 부분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많이 쓰여져 있는 상태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끼게 돼서 이제 좀 약간의 개인 부채에 대한 어떤 그런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가능성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감이 좀 잠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계 기준의 변경 그리고 이제 신상품의 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미 좀 일단락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제 실적을 더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들다 보니까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약간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뭐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꾸준히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성장을 하던 국면이었고 성장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왔죠. 자산가치도 올라가고 거시경제도 성장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매크로도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네.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못 오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자산가치가 더 오르긴 힘들다 보니 뭐 부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여력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는 좀 우려를 갖고 계시고 좀 가시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사실은 뭐 이제 다손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미리 비용을 많이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익이 꺾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들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기체로 내걸었던 밸류업, 밸류업 정치 과연 지속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아마 은행 지주사들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밸류업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차기 정부 혹여나 되더라도. 그런데 이제 정책적인 지원 자체는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식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이미 많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투자자의 인식 플러스 이제 경영진의 인식이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밸류업이라는 부분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이익이 더 증가해야지 주주환원도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업황이 꺾기 시작하면은 주주환원 정책도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밸류업은 인식 자체는 좀 바꾸는데 이미 좀 성공, 어느 정도 성공된 것 같다. 다만 그게 지속되려고 하면은 밸류업이 지속되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거나 유지되거나 증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수급을 여쭤봤을 때 기업의 이익 그게 본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도 역시나 네. 플러스 알파 요소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밸류업은 플러스 알파이고 본질은 이익이다. 가장 저는 위험한 거는 이제 좀 저 PBR 주식들이 밸류업으로 반짝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기업들일수록 이익이 유지되거나 이제 줄어든 경우가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유지시키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PBR이 아니라 저 PBR이지만 이익이 잘 나올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군요. 네. 어쨌든 유지는 돼야지 그런 이제 주주환환 정책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은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주식을 파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을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격월 이건유 시간이 마지막이 지난 10월이었거든요. 네. 두 달에 한 번씩 했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네. 트럼프가 됐잖아요. 네. 혹시 그 사이에 대표님의 어떤 투자 전략이나 판단이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대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나 추정 가능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이미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화되어 왔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이라든지 LNG라든지 그런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확실해진 거죠. 이제 그쪽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관세를 많이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관세를 얘기하고 앞에서는 관세를 얘기하고 이제 뒷주머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는 결국에는 원유랑 LNG를 내가 우리 걸 많이 사줘가 이제 숨겨져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트런드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발전시장을 보면은 석탄 화력 발전이 확 줄고 그 부분을 LNG가 엄청나게 이제 차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게 다 이제 물거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미국산으로 대체가 이미 된 상태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미 다 증가했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부분 확실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그 부분 LNG란 LNG 밸류체인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힘을 계속해서 실을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는 이제 발전 쪽으로? LNG는 발전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도 있고요. 조선 수송 쪽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뭐 전후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좀 있었고 금리가 이제 거의 발작 수준으로 올라가서 시장이 좀 쇼크를 줬던 것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확정됐을 때 눈에 보일 때 이제 한꺼번에 반영되고 그게 이제 이미 내 눈에 보인 이후에는 또 이제 그 부분이 좀 둔화되는 부분 거기에 이제 적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 그때 오히려 피크를 짓고 지금은 조금 더 안정 쪽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도 금리가 오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예를 들어서 뭐 관세 20%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처음엔 20%를 얘기하지만 결국엔 2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에 끝난다든지 결국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항상 이제 돈의 흐름은 너무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관련주도 막 훅 떨어지고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에 우리나라 수출주도 정말로 크게 떨어졌어요. 이게 관세는 이제 얼마가 부과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당장은 또 불확실성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또 회피하고 심리들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건데 그러면 특히 이제 미국 수출주 관련해서 피해 혹은 수해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해가 맞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얼마나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관세율을 뭐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더 깎아준다라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어떤 상품은 좀 더 올린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일률적으로 이제 수출 업체들은 다 나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업체별로는 그래도 이제 그 파고를 좀 넘어갈 수 있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업체인 뭔가를 좀 더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만약에 물리면은 그대로 가격에 정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한테는 관세를 물리면은 20%한테 가격 올리겠다. 근데 이제 이게 통하는 이유는 대체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뭐 값 같은 의리니까. 네. TSMC 빼고는 지금 뭐 거의 뭐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시장에 뭐 70,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정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정가가 가능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TSMC 같은 그런 입지만 갖고 있다면 그럼 뭐 관세만큼 가격을 올려서라도 방어가 될 텐데 다른 기업들이 또 TSMC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못 올릴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혹은 좀 우회의 통로를 이제 마련해서 수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이외의 어떤 국가의 이제 수출을 늘리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투자 심리 안 좋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 관련 중인다. 현대차도 거의 뭐 20만 원 잠깐 깨지기도 했었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수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반면에 국내에서 또 주주 환원을 또 강화하고 있고 이 저울의 추우는 좀 어디에다 무게를 두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장기적인 경쟁력이 저는 어찌 됐으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는 좀 중단기적으로는 어찌 됐든 경쟁력이 유지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전기차로 가고는 있지만 그 중간적인 단계에서 뭐 하이브리드 상품에 대한 경쟁력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버퍼를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 두 가지 틀에 현대차가 얼마만큼 적응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신 분들이나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뭐 유튜브 이런 걸로 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 차량들의 퀄러티를 보면은 정말 정말 놀라워요. 놀랍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라이다, 레이다 다 붙어 있는데 현대차보다 뭐 예를 들어서 반가격이야. 그러면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운행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차를 보면은 퀄러티가 너무 높아요. 정말 깜짝 놀랄 수준으로 퀄러티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어떠냐라고 보면은 거의 반의 반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약간 고민이 있는데 뭐 중저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차에 좀 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아닐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지금 가장 겁내고 있는 건 유럽 시장인 거고요. 실제로 유럽 시장들은 전기차에서 중국차한테 점유율을 많이 넘겨줬고 이미 다 떨고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떠나야 되냐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어떤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또 하이엔드급이 있죠. 또 테슬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수준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또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목적지만 딱 찍으면은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나가서 운행하는 이제 샛길로 나가서 대로변에 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주차장까지 가는 길을 정말 자율주행으로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뭐 단기적으로 뭐 수출에 대한 경쟁력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격 경쟁력, 제품 퀄러티, 그리고 자율주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눠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주환원 정책으로 좀 주가를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주주환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빠질 때는 맥없이 빠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주환원 정책은 먹히기가 좀 쉽지는 않다. 결국에는 기업 경쟁력이 이제 살아 있어야지만이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테슬라의 FSD V13 또 중국차 그 사이에서 사이가 맞나? 밑에인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예 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만 놓고 보면. 자율주행만 놓고 퀄러티만 놓고 보면은 그냥 아예 그냥 넘사벽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얼마나 믿기 힘들 정도냐면 그 댓글에 보면 이제 중국 쪽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 유튜버 저 중국차한테 돈 받았다고. 네. 믿기 힘든 거죠. 믿기 힘든 거죠. 아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수가 없는 게 뭐 제네시스 시리즈라든지 SUV라든지 그런 차종에서는 특히 이제 뭐 하이브리드차 뭐 전기차 수소차 라인업은 되게 세그먼트 별로는 좋은데 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또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중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정말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정말 넘사벽으로 투자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만으로 그 퀄러티를 낼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AI 투자로 그 장벽을 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야 이게 카메라만으로 정말 이게 가능해?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차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애라고 하는 이제 통신과 관련된 굉장히 조금 세계적으로 앞선 기업이 있다 보니까 화이애 솔루션을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뿌려지는 그래서 그 화이애 시스템을 심어서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마이너 업체들도 그냥 화이애 시스템을 심으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산차가 참 만만치는 않겠다. 정도의 생각은 되는 것 같아요. 한때 화이애은 트럼프 1기 때였죠. 그때 이제 엄청나게 제재를 당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다시 이제 중국의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또 화이애은 건실해졌고. 그렇죠. 글로벌 정말 넘버원 경쟁력을 갖고 있는 통신 회사, 통신 장비 회사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경쟁력이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얼마만큼 크냐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거나 이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가시킬 수 있었던 부분은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내수 시장이 크다.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이제 내수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들 또 사려는 그런 수요들은 확실히 또 있고 또 양극화가 또 되어 있으니까 소비 시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게 정부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이제 국가가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내도 일단 만들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사실 상상하기 힘든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실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너무 놀랐거나 너무 속도가 빨라서 약간의 약간 무서움을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변압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나요? 변압기는 거의 우리 겨울이건교 할 때마다 계속 좋게 보셨거든요. 변압기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전력 부족이라는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AI 투자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만약에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 의구심이 약간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AI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아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걸 확인하는 순간 아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라는 부분 정말 투자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시각이 해외에는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반심만이 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투자하고 바라보다 보면 아 이거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어떤 변압기 관련 주는 좀 많이 주가가 빠졌었고 어떤 거는 또 견조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형 초과 변압기냐 아니면 뭐 중소형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정 업체만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약간 특수성 있어요. 어떤 업체는 뭐 재생에너지 좀 더 강점을 갖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믹스가 좀 다르다라든지 뭐 이런 구성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정 업체에 이제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바스켓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변압기도 바스켓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뭐 이제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또 원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막 정말 우위에 있거나 메리트가 있는지는 또 잘 모르겠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바스켓으로 변압기 관련주들 몇 개를 담아가시는 또 그 방산주도 계속 잘 나가다가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일론 머스크가 몇 마디 하고 아직도 F-35 만들고 있니 막 이런 이야기하고 하면서 조금 급격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산은 약간 고민스러운 상황이 된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향후 몇 년간 성장 동력은 이미 다 이제 수주로 쌓아놓은 상황이 있긴 한데 뭐 이제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이제 그 무인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드론으로 이제 대표되는 무인 장비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는 다 뭐 드론 날려서 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효율성이 되게 높은 거죠. 뭐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낮은 가격으로 뭐 그런 굉장히 월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의 사업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 약간의 불안감이 커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무기를 팔려면 이제 거의 대통령이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 프로젝트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AS를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라는 부분도 이제 전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런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불안하다고 하면은 조금 받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정부 사업인 부분이 정부에서 이제 금융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미뤄줘야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히 커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방부 프로젝트인데 국방부 장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 격월이건규 시간에도 방산주 조금 더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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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